드라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흔한 연인들 얘기 왜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까 내 옆에 있는 이 기타를 잡고 난 이 노래를 만들어 나만은 너만을 사랑했다고 지금은 네 생각에 나는 걸 나는 어떻게 하니 나만이 너만을 그리한다고 지금은 네 얼굴이 떠올라 나는 어떻게 하니 주위에서 말하는 흔한 이별 이야기 왜 자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까 내 옆에 있는 이 기타를 잡고 난 이 노래를 만들어 나만은 너만을 사랑했다고 지금은 네 생각에 나는 걸 나는 어떻게 하니 나만이 너만을 그리한다고 지금은 네 얼굴이 떠올라 나는 어떻게 하니 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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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걷던 그 길을 매일 밤 걷고 있는데 믿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되뇌인다고 고